왕복이는 괜찮지 동영상이에요? 한번 흔들어져요 할머니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오늘? 기분 좋네요 기분 좋네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형님 빨리 집에 모시고 가려고 어머니가 하고 싶었구만 누구 오늘 아이가 아니지 지난번에 한번 그거 어딨지? 육모전 육모전 그러고 길거리에서 어머니 막 누워버렸어 혜연아 혀 까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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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아 혀 까면 안 돼